그런 말이 있죠. 공부에는 때가 있다.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 공부라는 것은 어떤 특정 세대에게 강제된 일종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공부라는 것은 제 생각에 어른들이 어른이 되어서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학생들, 아이들은 아직 현실의 문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죠.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. 이렇게 되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측면과 또 이해는 물론이고 공감하기는 더욱더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 이 공감이 배제된 이해는 모래위에 지어진 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또 한편으로는 만학의 즐거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것의 즐거움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. 제 생각에 만학이 즐거운 것은 오히려 자련스러운 일입니다. 왜냐하면 살면서 경험했던 현실의 절망적인 문제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공부에 담겨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우리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. 저 역시도 전공이 컴퓨터공학이 아닙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 있어서 프로그래밍을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뭐랄까요 이 실력이 느는 속도는 많이 느렸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사용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으면서도 재미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긴 시간 동안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을 늦게 시작했던 분들은 늦게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하셨을 리는 없거든요. 무언가 각자 자신의 어떤 전문성들을 가지고 계실건데 그러한 전문성에다가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수단을 접목시키면 아주 폭발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분들에게 저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더욱더 즐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한편으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계신 분들도 이 프로그래밍만을 공부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한 한편으로는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탐색해 나가는 것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